부흥과 개혁의 불 속으로 한번 외치겠습니다 부흥과 개혁의 불 속으로 다시 한번 부흥과 개혁의 불 속으로 할렐루야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1970년도에 1월 15일날 너는 나의 악기라 하는 그 음성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도행정 9장 15절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는데 그냥 저는 악기로 사는 것 그것만 즐거워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나를 사도적인 교회로 이끌어가는 놀라운 말씀이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제 54년이 되고 난 다음에 와 그 사도행정 9장 15절 말씀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줬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깨닫고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수양회 때 들었던 그 말씀이 여러분을 여러분 평생 다 가도록 인도해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을 알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청년 때 젊었을 때 중고등학교 때 그 수양회 가서 들었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삶을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미래를 이끌어 주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요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제가 첫날 사도적 교회로의 그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또 예배 갱신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그 일을 하고 또 은사를 나누는 자가 됐고 그리고 오중사역을 이 땅에 펼치는 사람이 되고 나도 모르게 그 부르심으로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니까 영적 출애급을 하라 제가 교회를 13년 동안 개척해서 13년 동안 인도가 난 다음에 교회가 영적인 출애급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출애급을 하지 않으면 이 약속의 땅을 알 수가 없고 출애급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음 단계로 부어주시는 그 축복을 할 수가 없다는 것 그러면서 영적 출애급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995년도에 2년 동안 출애급기를 강의하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영적 출애급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97년도에 이제 출애급이 끝나니까 저한테 요수화를 해라 요수화를 하라 그러면서 요수화를 통해서 요단강이 무언가를 알게 됐어요 요단강이 뭐라고 그랬죠? 요단강이 뭐라고 그랬어요? 형식주의라고 그랬죠? 이 형식주의가 결국 우리의 뭘 빼앗아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아버렸어요 그 다음에 상식주의가 뭘 뺏은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능력을 빼앗아버리고요 그 다음에 세속주의가 하나님의 기쁨을 빼앗아버려요 그래서 교회 안에 사랑이 없고요 교회 안에 능력이 없고요 교회 안에 기쁨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영적 전투를 통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삼십일왕을 정복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정복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승리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수! 할렐루야 그러면서 요단강을 건넸어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네고 난 다음에 이 난공불락의 요새가 나왔죠? 어떤 요새가 나옵니까? 여리고 제리코 여리고가 난공불락 요새처럼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알게 해주셨어요 여리고가 뭡니까? 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충만한 약속을 받지 못하게 하는 가게의 저주였다는 것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께서 21일 금식을 두 번 시키면서 그 가게의 저주를 끊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리고를 정복하고 난 다음에 아이성 아이성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가게를 통해서 주는 축복 정말 여러분들의 가게에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DNA가 있어요 그래서 노래 잘하는 그러한 부모님을 모시면 자녀들은 아무런 조건 없이 노래를 잘해요 그렇죠? 운동 잘하는 부모님이 있으면 자녀들은 운동을 잘할 수밖에 없고 머리 좋은 부모님 만나면 머리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것이 가게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에요 그런데 악한 영들이 또 옛사람들이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해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신병 환자들이 많아요 그렇죠? 이상하게 제가 알고 있는 분은요 정말 이 영한사전을 다 외웠어요 영한사전을 다 외워가지고 고등학교 때 완전히 천재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정신병이 임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좋은 머리를 사용하지 못하고 평생도록 그 정신병 환자가 돼가서 고생하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게를 통해서 축복을 해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님 안에서 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데 이 가게에 안 좋은 영들이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열이고의 저주를 끊어버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아이성의 축복을 받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축복들을 마음껏 이 땅에 전파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바로 영적 전투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시작을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그때 했던 그 경험들과 그 말씀을 가지고 이 국가의 저주를 끊는 일들을 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국가가 축복을 받는 길로 이끌어주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계획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불렀을 때 너는 나의 악기로 불렀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고 여기까지 따라오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진도가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WRI에 한 달 빠지면 그만큼 여러분 진도가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진도에 맞춰서 한 달 한 달 따라가게 되면 여러분의 부르심이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돼요 진도가 나갑시다 옆에 계신 분들한테 진도가 나갑시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 WRI가 생기면서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이성의 축복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제가 오늘 낮에 했던 말씀은 기름부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왜냐하면 WRI는 기름부심의 학교예요 그래서 기름부심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엄청난 문을 열어버린다고 그랬죠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그 문을 열어버렸어요 저 같은 경우도 내 인생이 이렇게 새로운 문이 열린다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제가 과천에서 새서울교회 그 교회 했으면 이제 그 교회 단임 목사로 끝날 수가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기름부심을 부어주셔서 이제 단임 목사하는 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사도적인 그런 사람으로 불러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것이 바로 순종하면서 따라왔을 때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WRI에서 기름부심을 꾸준히 받게 되면 여러분 안에 기름부심이 차곡차곡 다 쌓여져서 언제든지 필요할 때 꺼낼 수 있는 적금처럼 기름부심의 적금들이 지금 쌓여지고 있어요 적금 얼마짜리 들으셨어요? 여러분 안에 기름부심의 적금들이 지금 쌓여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필요하면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WRI는 통로가 좋다고 그랬죠 제가 오늘 얘기를 했죠 뭐냐면 결국은 설교라고 하는 것이 인격을 통과한 진리이기 때문에 내 그릇이 오염이 되면 어때요? 내 설교가 참 비판적인 설교라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비판에 그 오염을 계속해서 그래서 교인들이 전부 비판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면 비판 많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교인들이 다 그 영향을 받아요 왜? 설교라고 하는 것은 인격을 통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깨끗하면 깨끗한 영향력을 나타내지만 이 지저분하면 지저분한 영향력들을 계속해서 흘러보내는 거예요 그래서요 딱 그 교회의 교인들을 보면은 목사가 어떤 사람인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아들 보면 누구를 안다? 아빠를 안다 그 성도들을 보면 누구를 알아? 목사를 알아요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꾸며낼 수가 없어요 닮아가는 거예요 같이 살면 닮아가요 그래서 정말 깨끗한 통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은사도 내 인격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은사가 오염이 되면 어때요? 계속해서 잘할 수도 있어요 은사를 기가 막히게 잘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은사와 함께 오염된 것도 같이 흘러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통로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정말 은혜의 통로인 사무엘의 그 통로를 받았다고 하는 거 얼마나 다윗에게 축복이었는지 몰라요 평생토록 다윗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사람으로 만들었던 것이 바로 기른부심의 통로가 깨끗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요약을 했어요 이제 시험지를 꺼내서 오늘 좀 시험을 한번 같이 볼까요? 그러면서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기른부심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절하여금 부응과 개혁의 불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오강 부응과 개혁의 불 속으로 이 말씀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우리 예림 자매 피곤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자녀 예언의 은사 주시고 꿈과 환상으로 주의 뜻 알리소서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날의 주의 영이 임하여 큰 풍이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개혁할 때에 주의 예수를 부르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 올려주고 있는 노래는 제 노래가 아니에요 이거는 두란노 경배 찬양에서 모든 열방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인데 제가 이 노래를 듣고 난 다음에 굉장히 분했어요 왜 분했냐면 내가 저 말씀 가지고 찬송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먼저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제가 너무 분했어요 아니 내가 만들어야 되는데 이 성경 구절을 보면 찬송을 만드는 사람이 난데 왜 저런 좋은 노래를 만들었지? 그러면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가사 그대로 제가 노래 함께 해주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제 입에서 모든 사람에게 같이 합시다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자녀 대원의 은사 주시고 군감 환상으로 주의 뜻 알리소서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부운이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모든 영혼 깨어날 때에 주의 예수를 부르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 모든 열망 가사가 틀래요 주 성령 부어주소서 영광 주의 오사 영광 주의 오사 주 경애 하게 하시고 구원을 얻으리라 그 신능력 그 신능력 으로 주의 뜻 해가 소서 우리에게 권능 주소서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부운이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날 때에 주의 예수를 부르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면 제가 그 노래가 너무 좋았고 그리고 또 그 말씀이 너무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어떤 사람이 먼저 작곡을 해버려가지고 정말 내 마음속에 막 시기심이 불타오른 하나님 나도 저 말씀 가지고 찬송 만들어 주십시오 성령 하면 저 아닙니까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저에게 노래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좀 노래를 듣고 나면 바로 제가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주십시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진짜요 바로 저 노래가 나왔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은요 나의 그 분노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세 분 일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노래를 만들 수 있게 해주시고 나에게도 이 말씀을 가지고 완전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했더니 그렇게 찬양을 주셨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욕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호승수 목사님이 생기야 불어나라 불어오라 하는 그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 나한테도 저 생기 노래 주십시오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생기 2편을 주십시오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것을 따라서 해보고요 호승수 목사님이 하는 것을 따라서 해보세요 그러면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해봤기 때문에 내 말만 들으면 할 수 있어요 아멘 기적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적을 행하는 목회자를 따라가면 어때요? 나도 그냥 보고 듣는 대로 해요 노래를 만드는 목회자를 따라가면 나도 모르게 그냥 노래 만들고 그 다음에 이런 은사를 활용해서 사람들 병을 고치는 사람 따라가면 어때요? 그냥 나도 하게 돼요 교육 중에 가장 중요한 교육은 뭐냐면 같이 있으면서 보고 배운 거예요 그렇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거 보니까 이해가 잘 되시죠? 그래서 오늘 저녁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여러분도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 선포할 때 아멘으로 받아들이세요 내 걸로 끌어당기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불이 옵니다 여러분에게 권능이 임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삶을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부흥의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인생에 세 가지 큰 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권능의 불입니다 이 권능의 불은 제가 1978년도 총회 신학교를 졸업하고 정말 이제 내가 신학교를 졸업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을 때 우리 친구 전도사를 데려다가 제가 그 수양회를 시켰어요 왕십리에 있는 성은교회 전도사였었는데 우리 친구를 데려다가 우리 중고동부 수련을 좀 해라 그런데 와가지고 이 친구가 뭘 가르쳐냐면 고리도전서 14장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필이면 왜 그걸 가르치냐 왜냐하면 제가 그때 CCC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CCC는 은사를 인정하지 않거든요 간사가 되려면 CCC 방언을 한다 그러면 떨어져요 그게 미국 CCC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는 좀 많이 변화됐다고 하는데 방언을 하면 직원으로 채용되지 못했어요 여러분 CCC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학교에 워싱턴 데오라지카 세미나리에서도 제가 방언한다니까 그러면 입학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정말 이 세상이 그런 은사를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 친구가 그 고리도전서 14장을 얘기하는데 방언을 얘기하는데 내 성경에는 방언이 없었는데 얘 성경에는 방언이 있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네 나는 애들보다 더 방언 말하기를 좋아하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내 성경에는 없었는데 왜 얘 성경에는 있나 그러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애들 기도를 시키는데 방언이 터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계속 경계의 눈초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저 친구 사입이 아니야? 혹시 이상한 거 아니야? 이 초석 뭐 이런 사람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나한테도 뭐가 임하는 거예요 나한테도 계속해서 막 기도를 하는데 막 혀가 말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데 완전히 그냥 방언이 터지면서 불이 임었어요 불이 임하고 난 다음에 막 떼굴떼굴 내가 굴렀어요 30분 동안 그 땀을 흘리고 그 다음에 불 받고 또 방언하는 그 일들로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불 받고 나니까 정말 기도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 형님이 남서울교회를 1975년도에 개척을 했었는데 그 남서울교회가 밤보 상가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형님이랑 제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 가서 12시만 되면은요 12시에 만나요 부라보콘 12시에 가서 제가 새벽 4시 반까지 그 남서울교회에서 기도를 했어요 혼자서 그 시간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옛날에 저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그 노래 부를 때 제일 기분이 나빴어요 기도는 정말 지겨운 건데 무슨 뭐 기도하는 시간이 즐겁다 하면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를 강제적으로 시켰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이 제일 지겨웠어요 근데 정말 그 성령 불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는요 기도하는 즐거움이 가장 크다고 하는 걸 알았어요 말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서 계속 기도를 하게 되고 그냥 또 도봉산 기도원에 가서 우리 학생들 데리고 가서 영하 18도 되는 곳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땀이 나든지 그냥 18도였는데 우통을 다 벗고 기도를 했어요 그만큼 막 불이 임하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제 가까이 있는 그 분들한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야야 조심해라 그 성령의 은사 그 성령의 불 그렇게 해서 잘못된 사람들이 많다 잘된 사람은 안 가르쳐주고 잘못된 사람만 가르쳐줘 어른들은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걸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성령에 관한 책들을 제가 다 찾아봤어요 에드윗 발머가 쓴 이 성령론을 보는데 거기도 신통하지가 않고 뭐 조영기 목사님 책도 봤는데 그때는 제가 조영기 목사님을 별로 안 좋아했기 때문에 조영기 목사님 책이 이렇게 보다가 그냥 던져버렸어요 재미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 형님이 그때 로이드 존스 책을 잘 읽지도 않으면서 많이 사놨어요 그래서 형님들 집에 가가지고 제가 로이드 존스 그 책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에베소서 4장 11절뿐만 아니라 그 에베소서 5장 18절 성령 충만을 다루는 그 말씀을 보는데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체험한 것을 성경적으로 확인하고 싶었는데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 책을 이렇게 보다가 에베소서 5장 18절의 성령 충만을 두 가지로 구분해냈더라고요 하나는 상태 충만 또 하나는 권능 충만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놨더라고요 그러면서 에베소 5장 18절은 컨디션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은 시야 찬미와 찬미로 서로 화답하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할 때 어떤 상태가 되느냐 하면 찬송 시야 찬미와 찬송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서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나온다 라는 그 말씀을 보여주면서 성령이 이 컨디션 충만으로 나타날 때는 우리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떤 노래가 나오느냐고 바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그 노래가 여러분의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도망가 푸른 물에 만약 그 노래가 나왔다 하면 유행과 충만 상태 충만이 아니에요 그런데 감사하신 하나님 그러면 상태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에베소 5장 18절을 상태 충만하고 그 다음에 이제 권능 충만 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위로부터 불이 임하고 그 다음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역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방언이 임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자면 능력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가르쳐 주니까 저는 얼마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성령 세례도 두 가지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가 고린도전 12장 13절에 이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하는 세례 그거는 바로 우리가 거듭날 때 예수님의 몸에 연합하는 연합 세례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을 그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는 것은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1장 4절에 너희가 몇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했는데 바로 그거는 권능의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이드 존스가 그 부분을 잘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얼마나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야 이제 성령에 관한 것에 대해서 이제 확신 있게 내가 가르칠 수 있겠다 그러면서요 로이드 존스 그 설교집을 다 뜯어가지고 성령에 관한 것을 다 뜯어가지고 성령론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만들었어요 세순 출판사에 그 성령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78년도 79년도인가 만들었는데 그 책이요 한국 장로교회의 성령을 여는 놀라운 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고신 측이 성령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합동 측과 통합 측이 그 책을 읽으면서 성령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우리 김한식 목사님이 세상을 떠났지만 우리 김한식 목사님이 이 한사랑 성교회를 만들기 전에 사실 저를 만났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로이드 존스 성령론을 제가 얘기를 했더니 그러냐고 그러면서 그분이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 그분도 성령의 역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정원태 교수라고 개혁신학교 교수도 목포에 제가 2년 동안 있을 때 그분이 주일학교 교사 집회하러 왔다고 그래 그러면서 저녁에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설교를 한다고 해서 어떤 성령 충만이냐고 그랬더니 존스타트의 성령 충만이라고 해서 아이고 존스타트 시절이 지났다고 로이드 존스 성령론을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로이드 존스 성령론에 대해서 소개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그걸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그곳에 참사한 사람들과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성령 세례가 임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너는 나의 악기라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도적으로 불러주시고 난 다음에 나의 관심을 그런 것으로 계속하게 했어요 성령의 그 역사를 어떻게 성경적으로 사람들에게 잘 설명해 줄 수 있는가 어떤 좋은 책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알게 해서 그런 책을 소개해 주는데 또 저는 이렇게 소개해 주는 은사가 있잖아요 새로운 것들을 소개하고 소금물이 좋다고 하면 사람들 소금 먹이고 전자 뭐가 좋다고 하면 전자담요가 좋다고 하면 교인들 다 사야 돼 저한테는 그런 이 복음전도에 또 열망도 있어요 그러면서 성령론이 한국교회에 들어오면서 성령 사역을 하게 됐어요 그게 바로 초창기에 받았던 권능의 불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한번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나는 이 권능의 세례를 받았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분들은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시죠 참 기이한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데 가서 이렇게 하면 손이 안 들어오니는데 우리 WLN는 거의 다 다 들어 그 전통교회에서 가끔 오신 분들 빼놓고는 다 손을 들어 그런데 20년 동안 이 일들을 하면서 이제 성령 불세례를 받는 것은 정말 상식이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성령 체험을 하게 될 때요 기도가 즐겁고 그 다음에 말씀을 증거할 때 권능이 임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 성령의 권능의 불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권능의 세례를 받았으니까 이거는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흥의 불을 받았습니다 1993년도 12월 마지막 주 어바나 컨퍼런스 때 제가 그 어바나 컨퍼런스를 참석했어요 뭐 그때 오정현 목사도 참석을 했고 그 다음에 또 뭐 정민영 선교사 한정국 선교사 뭐 하여튼 그 당시에 그 어바나 컨퍼런스에 참석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 어바나 컨퍼런스 우리 막내 동생이 아 뭐 한 2만 명의 선교 지망생들이 모인다고 거기를 가보면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새로운 해를 맞이할 때 어바나 컨퍼런스는 너무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저희 막내 동생 얘기를 듣고 이제 그 시카고 남단에 있는 어바나 컨퍼런스를 참석을 했었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잘 알지도 못한 노래 무슨 노래를 부르냐면 예수 예수 Holy and anointed one 막 그 노래를 하는데요 계속해서 막 불이 오는 거예요 와 저 노래가 그때는 제가 확실히 듣지를 못했어요 그냥 지저스만 들리지 Holy는 들렸어요 우리 허승수 목사님도 Holy는 듣잖아요 어노인티드라는 말은 잘 안 들렸어요 그래서 막 손을 들고 아는데 막 눈물이 쭉쭉 나면서 막 불이 임해요 그 다음은 그 다음 노래를 하는데 Let it shine Let it shine 그 노래가 무슨 노래죠? 주의 햇불 들고 열방에 나가세요 하늘 내 능력의 주 우리 모두 내내 이 노래를 막 하는데 계속 Let it shine Let it shine 하는 막 불이 막 비치는 거예요 불이 막 내 안에 막 터져나오고 그래서 4박 5일 동안 그 예배만 드리는데 누가 와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는 하나도 안 들렸어요 아 제가 그래도 히어링은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노래를 부르는데 전혀 히어링이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말씀을 하는데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불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날 12월 31일 그 2시에 20분을 남겨놓고 성찬식을 했어요 그 성찬식 때 우리 예수님이 일리노이 주립대학교 강단 전면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 머리에서 피를 흘리고 양손과 양발에 피를 흘리면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시면서 나를 향해서 나는 너를 위해서 몸버려 피 흘렸거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그 말씀을 듣는데요 굉장히 제 마음이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13년 동안 목회하면서 다 목회 잘한다고 그러고 교회도 마련했고 또 교회도 한 천여 명 되고 그래서 나는 목회 잘한다고 그랬고 우리 형님 친구들을 보면 아 우리 정식이는 참 목회 잘해 하는 그런 칭찬만 받고 이렇게 잘하는데 아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이 썰렁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위해서 몸버려 피 흘렸거만 넌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아 뭔가 예수님이 삐지셨나 보다 예수님이 별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가 보다 그래서 제가 물구름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내가 너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불을 주시면서요 새 일을 하라고 했는데 그 새 일이 뭐였냐면 예배를 갱신해라 부흥이 오려고 하면 지금 있는 전통적인 예배가 아니라 부흥이 오려고 하면 예배가 자유로워야 되고 예배가 성령이 운행하심이 있어야 되고 예배가 하나님의 은사가 임해야 되고 예배가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불이 임하고 예배가 하나님의 천둥, 봉개가 임해야 그 예배 가운데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고 이 사울과 같은 사람이 태양보다 밝은 빛으로 변화되는데 예배가 너무나도 예배가 형식화되어 있다 그러면서 예배 갱신의 사명을 받게 돼요 사실은 제가 78년대에 불을 받았었는데 자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하라, 울하라, 치우치지 말라 하는 그 얘기를 들어가지고요 제가 불이 다 꺼져버렸어요 그러나 93년도 12월 31일 날 다시 찾았어요 다시 찾은 불 내 맘속에 불길처럼 타오르네 성령이 불러서 성령이 불러서 내 영원 새롭게 하네 다시 찾은 불 내 맘속에 불길처럼 타오르네 성령에 불러서 내 영혼 새롭게 하시네 타오르라 불길처럼 성령에 불러서 내 영혼 깊은 곳에 불길처럼 타오르네 다시 찾은 불 성령이야 여러분 78년도에 성령 불세례를 받았는데 어쩌다 어쩌다 그 불이 꺼졌어요 그러다가 93년도 12월 마지막 주간에 그 불을 다시 찾았어요 그러면서 이 불이 바로 부흥의 불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 찬 목사님이나 또 루잉글이나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부흥을 경험하려면 부흥지를 방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아르헨티나도 갔다 오고 또 토론토에도 갔다 오고 하여튼 부흥이 일어나는 곳마다 다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야 우리 HIM이 부흥지를 방문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이스탄불, 터키 그리고 또 유럽 또 모든 영국까지 그 부흥지 그 다음에 카나다, 토론토 그리고 하여튼 우리가 갈 수 있는데 미국에 있는 척피어슨의 교회, 제한 목사님의 교회, 베델 교회 그리고 하여튼 부흥이 일어나는 그렉 브라운의 교회까지 다 돌아다니면서 부흥을 사모했어요 여러분 결국은 부흥의 영을 받으려고 하면 부흥이 일어나는 곳에 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우리 HIM에 같이 오신 분들 지금 여기서 같이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그 부흥지를 방문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부흥을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 HIM의 그 컨퍼런스 이름이 뭐죠? 부흥과 개혁의 컨퍼런스 그래서 저는 이 얼마나 성교에 대해 그때 그 부흥의 불을 받고 난 다음에 내 가슴 속에 정말 이 부흥의 불이 계속해서 타오르면서 그곳을 가서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부흥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진도에 따라서 말씀을 주시고 또 하라고 하는 것들을 해나가면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WLI는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부흥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계속해서 오늘날 이 부흥의 예배를 지금까지 이렇게 왔던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예배 갱신을 시작을 했을 때 그때부터 계속해서 예배의 불이 점점 커지고 점점 커지고 점점 커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오기만 하면 완전히 예배 때 하나님의 부흥의 영을 받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선포합니다 오늘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흥의 불을 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그 뜨뜻한 뜨뜻미지간한 마음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부흥의 불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새로운 부흥의 불이 임할지어다 다시 찾을지어다 이 식었던 마음 속에 하나님 다시 불을 내려주십시오 우리 주여 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부흥의 불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WLI의 그 모든 과정이 바로 이 부흥을 향해서 나가고 있었고 아버지여 부흥을 아버지여 선포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 이곳에 있는 아주 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아버지여 부흥의 불을 내려주십시오 부흥의 불을 내려주셔서 아버지여 사명을 받게 해주십시오 사명의 불이 임할지어다 사명의 불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십시오 아버지 그래서 이 WLI에 오기만 하면 아버지여 불이 붙어져서 가는 곳곳마다 불을 붙이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여 부흥의 햇불을 들고 아버지여 세상을 향해 나가서 하나님의 그 불을 아버지여 온 세상에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해서 부흥의 그 역사를 계속해서 했을 때 WLI가 생기고 HIM 그 다음에 2017년은 ARN이 생기고 그 다음에 2021년도는 국가 부흥 기도 네트워크가 생기고 슈퍼블룸을 통해서 계속해서 부흥에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바로 개혁의 불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한번 띄워주셨으면 좋겠어요 2019년도 파멜라 그때는 하디였는데 파멜라 하디가 왔을 때 그때 정말 세 번째 불을 받았어요 우리 한번 주님께서 오늘 마지막을 이렇게 우리를 파송하길 원하신다는 감동이 있습니다 불을 통과하며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재단을 새로 쌓을 것입니다 한국의 재단을 다시 쌓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너의 가정, 너의 가족의 재단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너희들의 사업체, 그리고 너희들의 직장 사무실 그리고 교회, 혹은 사역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높이 들어올립시다 이 세상의 나라 위로 하나님의 나라를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산, 여호와의 산이 높아질 지요다 아멘 주께서 이 아들의 믿음과 위험 감수를 하는 것을 인하여 기뻐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것도 너를 담아둘 수 없다 너의 용량은 지금 네가 들어가 있는 컨테이너보다 더 큰 용량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아 너를 누구도 막아놓을 수 없다 왜냐하면 너의 믿음이 큰 만큼 하늘이 더 크다 더 있다 더 있다 더 있다 더 크게 이 창고에, 하늘 창고에 이 사도를 위하여 이 아버지를 위하여 그리고 한국을 보게 될 것인데 이 아들이 이 생의 가운데에 자유케 되는 걸 보리라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홍국사님께 하나님을 박스에 가둬놓지 않은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떠한 틀, 구조, 박스에 담아놓지 않았던 분이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종아 불이 절대 꺼지지 않을 것이라 할렐루야 불이 절대 꺼지지 않을 것이라 어떤 것도 너를 담아둘려고 하고 막아서려고 하는 것은 불이 그 컨테이너를 태워버릴 것이라 그래서 전진하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아들아, 너의 안에 있는 불은 꺼지지 않을 것이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찬양의 외침을 드립니다 형제님들이 오셔서 좀 들어주세요, 남성분들 지금 이 불을 형제들이, 남성들이 붙들고 있는데 주님이 여기 계신 현장님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홍 목사님을 불이 둘러싸고 있는 동안 형제들이, 또 남성들이 이 목사님을 기도로 붙들라 하십니다 그리할 때에 이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를 것이라 하십니다 여기 계신 형제님들의 기도가 불을 계속 타오르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불이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아들에게 불이 강한 정도가 여러분들 안에서는 더 강하게 타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이 나라로서 다시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분들 자매님들 한국을 위해 여러분들이 보길 원하는 그림이 이 그림이어야만 합니다 불을 가진 남성들이 앞에 서도록 하셔야 합니다 남성들이 불을 들게 하셔야 해요 그리고 형제들은 불들이 여성에게 해야지 못하도록 남성이 불을 맡아야 합니다 한국을 위하여 이 예언적인 행동이 남성들이, 형제들이 전방에 있어야 합니다 한국을 위한 불을 가지고 전방에 있어야 해요 홍 목사님이 그것을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그리할 때 불이 꺼지지 않으리라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주님께 다시 한 번 샤우팅 합니다 와우 여러분, 19년도에 저런 경험을 했는데 저 이 불의 텐트 가운데서 제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네? 모르죠? 불타올랐어요 나는 이렇게 막 쉐이킹을 잘 안 하거든요 아, 근데 막 내 몸이 자동적으로 막 쉐이킹이 되고 불이 임하고 그러면서 너무너무 새로운 불이 임했다는 걸 제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한테 주셨던 말씀이 이것이 바로 개혁의 불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에는 제게 권능의 불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흥의 불을 주셨어요 세 번째는 개혁의 불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 개혁의 불을 받기 전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2015년도에 우리 재한 목사님께서 그 HIN 컨퍼런스에 오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LA 공항에서 바브 허트리를 만났는데 바브 허트리가 HIN의 두 개혁자가 있다 한 사람은 리셋 말렌버그 아로바에 있는 그 사도 리셋 말렌버그하고 그 다음에 이 바브 허트리가 홍중식 그랬대요 근데 바브 허트리가 나를 알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홍중식 그랬대요 하나님도 발음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왜냐하면 그때까지 2015년만 돼도요 최한 목사님이 저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신뢰를 한다든지 정말 너무너무 좋다 하는 그런 얘기를 별로 안 했어요 시큰둥할 때가 많았죠 왜냐하면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았으니까 좀 우유부단한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을 보니까 우리 최한 목사님이 정말 굉장히 어떤 일에 대해서 빠삭하거든요 빠삭한다는 거 알죠? 너무 잘 아는데 내가 하는 것 보면 더디고 군병이 같고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최한 목사님이 저에 대해서 그냥 크게 어떤 좋은 마음을 그렇게 좋은 마음은 가지고 있었지만 나에 대해서 어떤 과연 이 사도로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많이 생각하지 않았다 해서 그런데 바브 허트리가 홍중식 한다고 그러니까 이상하다고 하면서 나한테 와서 그 얘기를 했어요 2015년도 1월 컨퍼런스 그래서 저도 웃었죠 사라가 웃었더라 저도 웃었더라 아니 내가 예배 갱신만 해도 너무너무 교인들이 다 떠나가고 예배 갱신 때문에 내 인생이 정말 이렇게 어려움이 됐는데 이제 개혁자가 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갱신만 해도 어려운데 어떻게 개혁자가 될 수 있느냐고 그래서 저는 뭐 그 얘기를 이제 마음에 받아놓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16년도에 그 최한 목사님이랑 또 마이크 비클이랑 이런 분들이 교황을 만났어요 교황을 만나가지고 정말 난리가 났어요 이거 그렇지 않아도 한국에서 신사도만 돼도 너무너무 어려운데 거기다가 이제 전주교하고 관련되면 이 HIMWI 한국에서 끝입니다 그러면서 교황을 만났다고 하는 그거 하나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어려웠어요 전화를 해서 최한 목사님하고 얘기를 해야 된다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정말 어려웠어요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우리가 HIM 간판을 떼고 WRI 간판을 떼고 이제 목사님 지금까지 많은 사도와 선지자를 세계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목사님의 이름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초청할 수 있지 않느냐고 우리가 옆에서 도울 테니까 이 간판을 좀 떼자고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저도 야 정말 이 천주교하고 만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가 봐 한국에서는 그래서 제 마음속에도 그러면 간판을 좀 떼볼까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근데 갑자기 아니야 나는 아버지를 바꿀 수가 없어 피터 와그너 박사님이 그래도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피터 와그너 박사님이 그 이름을 나한테 욕으로 줬는데 내가 하다가 안 되면 그만두고 뭐 탁구장이나 해서 살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안 되면 내가 다른 거 하면 살지 그리고 정말 이 피터 와그너 박사님의 이 이름이 있는 이 WRI를 가지고 승부를 보다가 안 되면 내가 다른 일을 하겠다 하면서 그냥 결단을 내렸어요 하겠다고 그랬더니 그때 좋은 사람들이 참 많이 떠났어요 하 정말 이 H.I.M.은요 그 미국에서 기침을 하면 H.I.M.은 감기를 걸려요 누가 또 뭐 그 사역자가 무슨 뭐 뭐야 동성 연애했다 뭐 그러면 또 또 우리 뭐 많은 사람들이 또 빠져나가 이번에도 뭐 I.I.M.에서 무슨 일이 났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 것에 많이 흔들릴지 몰라요 정말 험악한 세월을 보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2016년도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과연 2017년도 컨퍼런스를 해야 되는가 왜? 전부 사람들의 마음이 이 천주교 문제 때문에 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다가 하자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에게 이 H.I.M.을 주셨는데 이것을 해나가자 하면서 결단을 내렸는데 2017년도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을 때 너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하이디 베이커가 와서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그 사랑이 부어졌고요 그 안에서 막 불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뭘 말씀해 주냐면 44명의 개혁자들을 부르라 그랬어요 그래서 44명의 개혁자를 하나님께서 찾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44명만 쓸 수 있도록 44명 그 이름 그거를 해놨어요 끝나고 나서 보니까 44명이 찾더라고요 왜? 44명만 쓰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서 부흥 개혁 기도 네트워크가 생겼어요 아 그리고 하나가 빠졌는데 2016년도에 제가 어떤 일을 했었냐면 아주사에서 그 더 콜 아주사 110주년 그러한 더 콜 집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루잉걸이 시천주교 신부한테 이렇게 입 맞췄다고 해서 난리가 난 것이 바로 그 아주사 테이스 그런데 제가 그때 2016년도 그 더 콜이 있을 그때 제가 거기 아침 8시 반에 딱 들어갔는데 그 한국의 모든 목사님들이 한국이 먼저 시작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한국이 새벽 기도를 딱 마치고 나가는데 갑자기 구름이 막 움직이면서요 거기서 유다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유다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제는 개혁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저는 제 인생에 정말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그 주님 만나서 새로운 사명을 받고 살아왔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유다의 사자로 나타나서 이제는 개혁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유다의 사자 정말 나는 그 유다의 원래 동물 그림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자넷현이 그린 그림 보면 별로 안 좋아했어요 아 근데 그 유다의 사자가 나타나서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 제가요 유다의 사자를 좋아하게 됐어요 저 별로 동물 안 좋아해요 개도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개한테 가서 발로만 이렇게 해피한테 가서 발로만 별로 안 좋아해요 말 그림 무슨 독수리 그림 좋은 그림 많은데 왜 그렇게 아티스트들은 그런 것만 그리나 내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때는 내 안에 종교적인 것들이 많이 있었겠죠 아 근데 그 유다의 사자를 탁 보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는 개혁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부터 제 패러다임이 바꿨어요 그러면서 제가요 그때 유다의 사자 만나가 와가지고 이제 우리 인텐시브 코스 때 내가 유다의 사자 임파테이션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임파테이션을 해야 되는가 하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씩 붙잡고 유다의 사자 포효를 하라는 거예요 으아앙 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요 유다의 사자 포효를 하면서 아앙 했어요 그래서 다 넘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사라라고 하는 필리핀에서 온 아가씨가 그냥 축사가 됐어요 막 난리가 났어요 귀신이 드러났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같이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했는데 그 사라가 돌아가서 필리핀에서 그 한 50명 모인 교회가 갑자기 막 100명 150명 막 모이고 낑붕이 되는 거예요 왜? 여기 와서 축사를 받고 난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막 임하니까 가서 선포하고 기도하니까 엄청난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필리핀 WI가 완전히 확실하게 자리를 잡았던 것이 바로 사라가 유다의 사자 포효소를 듣고 넘어졌을 때 그때 필리핀 WI는 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데렉 슈나이드라고 하는 그 카나다에 그 데렉 슈나이더가 사라를 보고 그냥 마음에 품었어요 그리고 결혼을 했어요 아기가 둘이라고 했던가요? 아기가 둘이 있는데 정말 그 유다의 사자의 그 포효소리를 했을 때 사람들에게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보면서 와 개혁이구나 이제는 어떤 상대도 유다의 사자 앞에서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유다의 사자가 가는 곳마다 축사가 나타나고 유다의 사자가 가는 곳마다 승리가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개혁의 그 채찍을 더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개혁의 불을 계속해서 증가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지금 어떤 개혁을 하고 있습니까? 자, 말틴 루터는요 믿음으로 의롭다 신학의 개혁을 했었죠 그 다음에 회중 찬송을 만들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그레고리안 찬트라고 하는 오, 레리! 하면서 이상한 주문 같은 캐토릭 했잖아요 그런데 말틴 루터가 그 당시에 오페라에 나온 노래 내주는 강한, 마타네사수에 나오는 내주는 강한 성 거기다가 가사를 붙여가지고 노래를 그리고 또 술집에서 부르는 그런 것들을 이 독일어로 이 가사를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엄청난 붕이 일어났어요 해중 찬송을 하는 붕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독일어 성경 번역에서 사람들이 이제 라틴어로만 있어가지고 성경을 전혀 읽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 독일어 성경을 읽게 됐어요 자, 마틴 루터는 믿음으로 의롭다 이신칭이라고 그러죠 신학의 개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와 일터 가운데 5중 사역자를 세우는 개혁을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20년 동안 주구장창 우리가 외쳤던 것이 뭐냐면 새 부대가 돼야 된다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알죠? 새 부대가 되어야 하나님의 그 포도주가 부지기 때문에 그런데 그 새 부대는 뭐예요? 5중 사역의 새 부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도와 선지자, 보금전도자, 목사와 교사 다 각각 하는 일을 달리 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사도에게 주는 권한이 다르고 선지자에게 준 권한이 다르고 보금전도자에게 준 권세가 다르고 목사와 교사에게 준 권세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이 사도와 선지자를 세워서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고 싶은 것들을 다 부어주려고 하는데 결국 어때요? 사람들이 그걸 막아놨어요 신학으로 사도와 선지자는 성경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끝났다 그러니까 사도와 선지자가 이 땅에 그 기름 부심으로 멍해를 끊어줘야 되는데 그 멍해를 끊어주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오직 직분이 회복이 돼야 된다는 것을 저는 제 삶을 통해서 간절한 수가 있어요 제가 목사 때 그 멍해를 끊었던 것하고요 그 다음에 사도일 때 제가 그 사람들의 멍해를 끊어주는 것이 달랐어요 목사 때 정말 가서 징징거리는 그 사람들 앞에 가서 아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 그러면서 가서 자장가도 불러주고 그 다음에 또 세레나도 불러주고 그렇게 했을 때 겨우 하루 종일 같이 기도하고 밤새도록 같이 있어주면 조금 마음이 변화돼가지고요 교회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라고 하는 것이 참 별것이 없구나 가서 그렇게 오랫동안 했는데 사람들이 별로 펴나가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교회를 떠나버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2006년도에 사도안수를 받고 난 다음에 완전히 선포하니까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 집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를 딱 해줬더니요 완전히 집 문제가 해결이 되고요 아 목사님이 기도해 줘가지고 안팔에선 집이 팔리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기도를 해 주니까 또 사람들이 아 우리 아들이 이번에 시험에 합격했어요 그 다음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제가 목사였을 때 했던 것하고 사도였을 때 했던 것이 전혀 다른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열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억지로 붓지를 않네요 사도가 없는지 하나님이 막 한국 교회 목사님한테 그래 사도 받아야 돼 사도 선지자 받아야 돼 그래야 내가 부어주어 그렇게 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마음을 열지 않으면 억지로 강압적으로 그 마음을 열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5중 4역의 개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1월 컨퍼런스에서 우리는 사도와 선지자 8명을 세우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매년마다 하나님이 정말 그 아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완전히 그 사도와 선지자를 부어서 한국 교회가 5중 4역이 이끄는 교회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새로운 성령의 역사가 더 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개혁은 엄청난 개혁입니다 목사 중심의 교회를 5중 4역 중심의 교회 사도와 선지자가 이끄는 교회로 개혁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개혁해야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개혁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자 7대 영역에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서 영적 전투하면서 사회를 개혁하기 위한 7대 영역의 개혁을 우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술과 축제의 사내는 이세벨의 영을 제거하는 기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의 사내는 만몬의 영과 탐욕의 영을 계속해서 제거하는 기도를 하고 있고요 미디아의 사내는 두려움의 영 그 다음에 정부의 사내는 타락의 영 참 이게 국회원이 되고 그리고 어떤 관료가 된다거나 하면 타락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타락의 영을 영적 전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육의 사내는 교만의 영과 인본주의의 영을 제거해야 되고요 종교의 사내는 우상승부의 영을 제거해야 되고 이 가정의 사내는 거절해요 이 가정 안에서 얼마나 거절이 많았습니까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곱 영역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종교 지도자들만 사도와 선지자들로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일터 사도를 임명합니다 우리 박대준 대표도 일터 사도 앞으로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도 사도적인 하나님의 그 권세를 임해서 완전히 사도적인 권세로 이 경제계를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개혁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 제가 개혁으로 삼고 있는 것이 뭐냐면 신학의 개혁입니다 여러분 신학이 제대로 가르쳐지지 않고 지금 우리가 이 조직신학을 배워서 이 조직신학 저는 박형룡 박사님의 조직신학 책을 만들 때 저는 교정을 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신학교 때 너무 한자가 많고 그 다음에 어려운 벌커부 조직신학을 이렇게 교정을 하고 그랬었는데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몰랐어요 그리고 조직신학만 배우면 완전히 풀이 꺼졌어요 뭔 소리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그 조직신학을 배우니까 아주 심판주 하나님을 너무 많이 강조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지금 이 서양 기독교 역사가 강조점이 바로 심판주예요 그러니까 심판주 하나님을 닮아가지고 자꾸 비판하고요 자꾸 정부가 가고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에 닥서 헤롤드가 쓴 아버지의 아들 신학을 보니까 이 하나님의 기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속성 가운데 그리고 심판하는 것은 잘못됐을 때 그때만 사용하는 것인데 완전히 일반 신학에서 심판주 하나님을 너무 강하게 주장하니까 다 심판주 하나님을 닮아가지고 다 판단하고 다 정제하고 다 사람들을 완전히 그냥 죽이기도 하고 하는 그런 것이 지금 조직신학을 배우고 난 다음에 오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W라에서는 조직적 성경신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아들 예수님과 아버지가 그렇게 나는 보여준 것만 한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한다 하는 그런 관계로 개혁을 시키려고 하는 것 이제 제 마지막 싸움이다고 생각합니다 신학을 개혁해야 사람들의 사고가 정상적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5중 4역을 개혁하죠 그 다음에 7대 0역을 개혁하죠 그 다음에 모르겠어요 이 다음에 또 무슨 다른 개혁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신학을 개혁하는 것이 우리 WLI의 사명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명을 받아 개혁할 수가 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모세가 호랩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추레급 사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늘 군대가 그때부터 함께 했어요 그래서 하늘 군대가 함께 하는 걸 뭘 봄할 수가 있냐면 모세가 갈 때마다 구름기둥, 불기둥 여러분 이 구름기둥은 자연적인 구름이 아니었어요 자연적인 구름이었으면 바람이 불면 다 날아가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불의 천사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셨죠? 구름 날개를 펼친다고 했죠? 성경에 보면 천사들을 묘사할 때 구름, 불로 묘사를 했어요 그래서 추레급에 동행했던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천사였어요 천사가 함께 했어요 하늘 군대가 함께 했어요 그래서 추레급을 했어요 자 모세는 그렇게 호랩산에서 사명을 받았죠 그런데 이제 여호수와는 기름 부심을 받았어요 모세에게 기름 부심 받았죠 자 여기 보면 모세에게 안수 받고 기름 부심을 받고 지혜와 명철의 신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심으로 요단강을 건넸죠 그런데 가난한 땅을 정복할 때는요 그 기름 부음만으로 사명을 간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와 5장에 보면 군대 장관을 만나가지고 가난한 정복의 사명을 받고 31항을 정복했어요 제가 20년 동안 이 사역을 하면서 기름 부심은 굉장히 좋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기름 부심만 가지고는요 고난을 이기지를 못하더라고요 정말 여기 WRI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런데 교단에서 압력이 오니까 기름 부심 받고도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이 다 간둬버리더라고요 기름 부심 받은 한국 목사님들 얼마나 많습니까 카나다 가가지고 거기 가서 엄청난 기름 부심 받은 목사님들이 많아요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한 2천 명이 토론토를 갔다 왔대요 그런데요 교단에서 토론토가 이단성이 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방석을 다 창고에다 넣어버렸어요 왜냐하면 기름 부심 사간다고 해서 다 방석 깔아놓고 다 쓰러트렸는데 교단에서 이단성이 있다고 하니까 전부 다 창고에 넣고 장의자로 다 채웠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기름 부심이 굉장한 것이지만 고난이 올 때 이길 수가 없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사명을 받아야 그 문제를 돌파할 수가 있었어요 저는요 사명을 받았어요 예배 갱신의 사명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교역의 사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었지만 저는 나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목소리가 너무 컸기 때문에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까지 올 수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번 이 집회를 통해서 기름 부심도 받아야 되지만 정말 요소아가 그 군대 장관 앞에서 사명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사명이 부어지기를 추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 위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심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능히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불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게 되기를 선포합니다 성령의 첫 번째 불을 받고 난 다음에 성령 사역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 성령 사역의 사명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일들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흥의 불을 받고 예배의 갱신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갱신을 세속으로 해서 시작하고 지금 이 예배의 갱신의 절정이 바로 WNI 예배입니다 그 예배의 불을 받으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 불을 받고 개혁의 불을 받았습니다 이제 한국 교회는 막다른 콜록에 왔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두면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엔진이 더 이상 그 차를 끌고 나갈 수 없는 지점이 일어났어요 너무 엔진이 과열이 됐어요 그래서 그 한국 교회를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예요 이제 이 한국 교회 안에 개혁의 불을 받는 자들이 일어날 지어다 그래서 이 모든 그 조직 속에 하나님의 생계가 들어가서 안전히 이 땅을 개혁하는 개혁의 역군들이 일어날 지어다 할렐루야 아멘